한국국토정보공사 해장 경기! 아 힘들어 경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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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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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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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참 많다 으 으 으 으 씨 아라 시티는 많이 들어본 건데 요 좀 줘 이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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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니시아라 도시 이름이에요? 많이 들어본 도시에요. 이게 하루에 2, 30kg쌌다가 나머지는 다 신호등 걸려서 인터벌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. 제대로 하는거에요. 그래서 이게 복귀 나와서 전지훈련을 하는구나. 다른 의미로 힘든 지옥이네요. 아... 근데 인터벌만 한 100개를 안 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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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